Crematorium fires, 화장터의 불인데요. Fire가 가산명사로 쓰이면 화재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화재의 뜻이 아니겠죠. 좀 보시겠습니다. Fire, 불가산명사로 불, 그리고 또 가산명사로 불, 그리고 가산명사로 화재. 예문 보시면 Catch fire, 불이 붙다라는 뜻인데, 이때 Fire, 불가산명사입니다. Uncontrolled burning은 불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tch fire, 보통 불이 붙다 그럴 때, 이렇게 불가산명사입니다. Catch fire, 그 다음에 Make a fire, build a fire, 불을 피우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A fire, 가산명사로 쓰였죠. Controlled burning인 경우는 가산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다 그럴 때 Make a fire, 이렇게 부정간사가 올 수 있습니다. 또는 Build a fire, 불을 피우다. Make a fire, build a fire, 불을 피우다. A fire broke out, 가산명사로 쓰여서 화재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했죠. A fire broke out in the city, 그 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본문에서요, and the crematorium fires, 화장터의 불, controlled burning이죠. 그래서 가산명사로 쓰였습니다. 불은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ines 열양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I can't wait to see your heart's fire. I can't wait to see your heart's fire. I can't wait to see your heart's fire. 영상에서의 불가산을 따로 활용하시는 것은 불가산입니다.